광주시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채무 힐링 행복상담센터의 올해 상담 건수가 15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내역과 소득 재산 등 상환 능력을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해 개인 파상과 회생, 채무 조정,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는 센터는 광주시청사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20여 차례 찾아가는 채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